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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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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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, 세 번째 법도 잘 맞췄는데, 네, 여러분들 재미있게 잘 즐기고 계신가요? 감사합니다. 아쉽게도 저희가 나머지 한 곡밖에 남지 않았어요. 그래서 나머지 한 곡은 여러분들이 전 곡보다 더 많은 호응을 주셔야지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곡이니까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거 마지막 곡이 여러분들의 호응이 없다면은 저희가 굉장히 민망하고 뻘쭘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띤 호응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어쩌면 1회는 단산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.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벌어온 공영 관객분들과 그리고 아름답게 한마당의 관계자분들, 스태프분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멤버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벌써 2022년에 한 해가 끝나고 있어요. 2022년 다들 다사다난한 일도 많았고, 그리고 힘들고 벅차한 일도 많았는데, 이렇게 오늘 공영 돌아와주신 사랑하는 분들과 사랑하는 분들과, 가족분들과 오셨던 가족분들과 같이 즐기시면서 그런 안 좋은 기업들 다 달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EST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ack I'm Monet 탈퇴하라 땀에 눈도 잘해 한치없어 볼 수 없는 막장 개리라 경제하라 폭격이 터니게 해 지시라도 우린 길을 전원해 왕길에 감지지 못하게 해 난 때문에 동물이 짜증을 내 가실 이 유물을 자식각을 공원해 난 이렇게 신고로라도 못 버리 네 몸속에 밟아지는 엘러지 이상한 정신에서 너끼리 처진 오늘까지 무법지 너끼리 치고 심장을 태워 날 미치게 하고 싶어 비아치 해리 백할 때 우린 자랑같이 손맛이 붙어 베이빈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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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끌찬나 우리 제가 끌찬나 저에땅이 붙어 오늘 밤 그게 참고자 오늘 밤 그 참고자 오늘 밤 그 참고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